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문의 한자 사용문제 그리고 아주 간단한 띄어쓰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 아직도 한자로 이렇게 조선일보라고 쓰고 있죠 이렇게 한자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여기 보시면은 윤 대통령 윤을 한자로 썼습니다 한글로 써도 누군지 다 아는데 굳이 한자로 쓸 필요가 있는지 또 하나는 윤과 대통령을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 썼어요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군요 윤 대통령 한자 쓰고 붙여쓰고 여기 보면 이제 북 이것도 또 굳이 한자를 썼어요 굳이 한자 쓸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북동향 띄어 써야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아무튼 굳이 한자로 안 써도 되는데 그 한자로 표기한 뭐 이런 것을 여전히 신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우리 어문 규정에 보면요 간단합니다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이름은 붙였어요 이름은 붙였습니다 서화담, 화담은 호죠 이것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호칭, 호칭어 씨는 띄죠 최영신 띄고 씨 이렇게 하는거죠 박동식 박사 이 박사가 호칭어일까요 관직명일까요 호칭어겠죠 이렇게 아무튼 띄어 씁니다 최치원 선생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름하고 띄어 쓰는 거죠 간단합니다 한 번만 기억하면 뭐 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 남씨냐 남궁씨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남궁 이렇게 붙여 쓰고 띄고 억 이름이 억인 거죠 여기가 성이고요 독거준도 마찬가지고 황보지봉인데 이 이름이 황씨 가문의 보지봉이냐 아니면 황보시 가문의 지봉이냐 여기는 이제 가운데를 띄었기 때문에 황보시 가문의 지봉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띄어 쓰기도 많습니다만 이런 띄어 쓰기는 한 번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문을 보시면 뉴스일인데요 윤 대통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윤도 굳이 뭐 한자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한글로 써도 다 압니다 이것은 채널A군요 역시 윤 대통령 이렇게 띄어 썼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죠 될 수 있으면 한자는 쓰지 말자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띄어쓰기 이렇게 간단한 띄어쓰기도 있다 한 번만 기억하면 된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 고맙습니다 우리 essentially femin lead